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연방의회 의사당 습격 사건 관련 소식이 오늘 역시 주를 잃었습니다. 사퇴 당시 낸스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의 노트북을 훔친 혐의를 받은 백인 여성이 체포됐는데요. 문제는 이 노트북을 러시아 정보기관에 넘기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구 FBI는 용의자 라일리 준 윌리엄스 백인 여성이 현재 법무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윌리엄스 씨는 펠로시 의장의 노트북을 훔쳐 러시아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려고 했으며 이를 러시아 외무전보국 SVIL에 이 장치를 팔게 해겼다는 전 연인으로부터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윌리엄스는 의사당 습격 사태 당시 사람들을 펠로시 의장의 사무실로 안내하는 모습도 포착됐었는데요. 사태가 발생한 이후 윌리엄스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심지어 SNS 계정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원이 밝혀지고 FBI의 추적을 받게 되자 결국 그녀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런가 하면 지난 6일 의회 의사당 습격에 참여했었던 한 남성이 자신을 연방수사국에 고발하면 총으로 쏘겠다며 자신의 자녀들을 위협한 사실이 드러나 주변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텍사스주 와일리에 거주하는 가히 레피트라는 남성입니다. 지난 6일 의사당 습격에 참여했고 지난 8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가족들에게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갔고 의사당을 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레피트 씨는 지난 11일 연방수사국 FBI의 추적을 받고 있다며 18살 된 아들 잭슨에게 경찰에게 날 고발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살해 위협을 시사했습니다. 또 레피트는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녹화하던 딸에게 나를 고발하면 너는 반역자이고 반역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반역자들은 총에 맞는다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레피트의 아내는 남편이 FBI 체포되자 해당 사실을 털어놨는데요. 한편 당국은 레피트를 체포했을 때 그의 집에서 AR-15 소총과 함께 스미스 앤 웨슨 권총까지 발견했습니다. 체포된 그는 텍사스 프리덤 포스라는 우파 극단주의 민병대 소속이었는데요. 아들 잭슨은 아버지 레프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며 자신은 아버지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를 증오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사인의 취임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음모론 집단 큐어넌이 바이든 취임식에 침투모의를 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음모론단체 큐어넌 등 극우 극단주의자들이 수도 워싱턴 DC에 비치된 주방위군으로 위장해 바이든 대통령 당사인의 취임식에 침투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연방수사국이 파악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FBI는 이러한 내용을 법 집행기관들에게 은밀하게 경고했었는데요. FBI가 브리핑에서 밝힌 위협들을 요약한 문건을 보면 큐어넌 신봉자들과 또 외로운 늑대 즉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 내일 열리는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하는 가운데 일부는 지난 6일 의회 난이 사태에 가담한 자들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